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세가 없는 게임, BTS 마블이죠. 그렇죠. 뭔가 놓여져 있네요. 일단 뭐 BTS 마블에 적혀있고 오늘 뭐 하나요? 아 오늘 마블 좋지. 오늘 덜레르 왕태의 주제는 마블입니다. 마블. BTS 마블입니다. 마블 좋아, 좋아. I love it, the thousand. 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가 봐, 지금. 신발 벗으셨어, 지금. 야 근데 오늘은 약간 주사위가 이 뺏도가 있어, 뺏도. 저기 해요. 마이너스 3이 있네. 빨리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주사위입니다. 사실은 이 런던 마블이 런던의 상징이 되는 그렇네요.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런던아이도 있고. 상징을 찍고 미션을 하는 마블이었는데 우천으로. 네, 우천으로 인해서 아 지금 비 되게 많이 온다고 들어요. 아 지금 비워? 그래서 지금 호비의 벌칙도 조금 시전해야 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해서 하자. 축구해서 공연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네네. 오늘의 상품은 끓이는 라면. 우와! 나 진짜 끓이는 라면 먹고 싶어. 진짜, 진짜로. 야 이거 가서 같이 먹자. 진짜로. 락틴. 암기. 자XX. 대화! 대화! 와, 진짜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투어에 막 빠지고 파국 음식이 한 개에 한 개. 난 이제 굉장히, 응, 굉장히 그립고 김치! 정말 맛있다. 말도 안 된다고, 오늘. 말도 안 된다고. 와, 저거. 와, 진짜. 와, 진짜. 와, 저거는 진짜 대박이다. 전 없단 말이에요. 아. 저희는 노랑색이고 자 우리.. 뭐야.. 그럼 마이너스 1? 저 1 어? 그럼 못 가서 아 처음에는 마이너스 처음에는 빠꼬거 같아 처음에는 빠꼬 네 그러니까 출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틴! 안심.. 차지! 만보기! 만보기 1 이게 뭔가요? ! 자 갈게요! 준비! 시작! 10초 남았습니다 1 땡! 와 대박 만천? 만천이 어떻게 나와? 73 자 생각보다 안되는데? 30, 73면 초단 두 번이시다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빡빡빡 떼는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거 흔들림 아니네 하느님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 준비 시작 고! 아 이거요? 형 이제는 할 수 있어 손을 잡아줘 손을 잡아줘 일찍 있어 우리 한 번 이겨봅다 팀성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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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야지 60 실패 이렇게 되면 땡이구나 그냥 그리도 막았다 자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야되지 또 왕복이가 못하네 제발 사람은 안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3 4글자 퀴즈 우리가 내는거에요? 갈게요 스테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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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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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거죠 영국에선 배터하는데 미국에선 배러 런던 런던 아잇 우와 좋아 좋죠 좋죠 런던 올렸다 일단 4글자 퀴즈 우리가 짝으로 먹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태형아씨 갑시다 네 3 2 2 넌센스 아 이거요 이거요 남준이도 센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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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요? 갑자기요?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하나 둘 셋 눈을 감는다 진짜요? 맞아요? 오오 오오 진짜요? 나 생각 좀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했는데 와 진짜 맞아요? 와 대박이다 윤감은 몇시간이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승관포차 승관포차 이거 해 이거 이거 승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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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지금 우리예요? 네 아 나 뭐 영상 풀어준 줄 알았어 우리 원진이 나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 아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제가 그때 클라스로 보여드렸잖아요 오케이 승관포차 얼음 세명포차 시민이 형 아이씨 자 pages type 이게 뭐야 티코 그 타이밍이네 타이밍 어렵네 근데 지금 보면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치 니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제시어가 힘든 게 아니라 승관포차 아 이거 힘드네 오케이 알았어 난 알았어 所以lli 아무튼 게임을 알았으니까 1, 2, 3 4 씩씩하 합시다 1, 2, 3, 4 맞춰 갑니다 과일빵 과일 야 하나, 둘, 셋 걸렸지? 그랬으면 다신거지 다신거지 2, 3 1적 퀴즈 내게는 있었지 바로 내 끌자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우연 갈게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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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퀴즈에 내면 되는건가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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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х 사실 슈퍼 슈퍼 벌써 선미 슈퍼 슈 nak 슈퍼 슈퍼 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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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축하드리고요 자 게임 되는 거 같은데? 네 저 좀 자 무인도! 무인도! 형! 여기도 박놈아 4 4 오 세련대 피니? 무인도 축하드립니다 아니 넌센스로 가는 거지 아 무인도로 가는 거야? 아 넌센스로 가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가고 자 오케이 자 아 넌센스로 하세요 네 하세요 누가 누가? 자 넌센스 키 정우씨야? 정우씨야? 자 빨리 아무나 나가세요 어떻게 씁니다 어차피 눈을 감는다가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갈 수 없는 산은? 하나 둘 셋 아차산 아차산은 왜 올까? 뭐야? 원산이요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후치산?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맞네 원산? 원산이야? 원산 자 오 오 훈민정원 오케이 어 네 좋아 자 할게요 훈민영 쉽지 훈민영 뭐지? ㅇ ㅅ 하나 둘 셋 아산 인성 아사 오 오케이 아사 맞네 믿습니까? 아 믿죠 대충 아 축축 아 넋은 상수 아니지 그 땅 아니 아니 갔다가 오는거죠? 우리 땅이네 야 이거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냐? 최저리 고르르 누가 할거야? 누가 맞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진짜 모로코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나코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입니다 아아 그 이름이 라바트입니다 야 야 땡이죠? 좋아 수고 빡빡하게 수고 한 명이 그냥 하라 안 되겠다 유아라 자 갈게요 어? 마이너스 2 텔레파시 블랙 화이트 하나 둘 셋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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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잘하자 아 왜 이렇게 돼? 3 1 2 상대 팀을 이겨라 이게 뭘 아는거야? 어떻게 이기하는데? 0 0 0 0 0 0 0 안했어 안했어 말 안했어 고기 갑자기 안팠어 고기 아팠어 고기 아팠어 고기 아팠어 고기 아팠어 고기 아팠어 고기 아팠어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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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아니 야 솔직히 이거 늦었다고 할거면 요것도 잘 우리 알았다 1초까지는 허용을 해주자 오케이 야 대우 기적됐다 자 9 7 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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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갑시다 1 텔레파시 아 텔레파시 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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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거 해볼게요 다른거 해볼게요 민정은 게임으로 할게요 세명 나 시민정도 못할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지은이 지은이 다시 아 진짜 쌍지은 다시 하자 지은이 뭐야 지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형이 그게 있어요? 집중하세요 쌍지은 지은이 뭐야 지은이 하나 둘 셋 지오 치음 죄송 잠수 조상 조상 아 조상 실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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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아 만복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누가 할래 누가 할거야 남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못먹고 가는거구나 엉덩이 허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 허리 하지 말고 발로? 남준이 귀에 쳐자. 여기 비니에 쳐서 이렇게 해요. 머리 해, 허리. 남준이 머리 머리.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자, 하나, 둘, 셋. 괜찮을 게 아니라. 좋아, 좋아. 비니가 아니야, 이러면서 다리 하지 그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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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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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남준아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남준아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남준아. 머리 안 아프냐.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남준아. 3, 남준아 포기하자. 2, 1. 몰라요, 몰라요, 모른 거예요. 몇 개야? 와, 형 고생했어요. 70개 기준입니다, 70개. 야, 75개 넘치자. 자, 57개. 아, 아쉽네요. 아, 아쉽다. 그러면 다음 판부터는 이거를 60개로 조정하겠습니다. 가혹하다, 진짜 이거. 야, 우리 근데 이거 하나 실현가. 왜 이러냐? 상대 팀을 이겨라. 아, 제발. 공공지 빵이야, 또 이거? 네, 맞습니다. 첫 판매에 이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리 바꾸자. 자, 공공지. 공공지 빵. 빵! 공공지 빵이야. 야, 울어도 안 돼요, 형. 공공지 빵이야. 공공지 빵이야. 공공지 빵이야. 울어도 안 돼요, 형. 왜 안 해요? 왜 안 죽어요? 저기요. 이 형을 죽기 싫어, 지금. 죽지 않는 사나이 형. 이 형 저 혼자서 불러를 해. 불러를 죽잖아. 남준아 주사님, 돌려. 야, 나 잘 못해. 나의 미스테이겠다. 아, 나 못 먹겠다. 마이너스 1. 순수한 포착. 순수한 포착. 태형아 가자. 태형아 가자.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야, 어렵다 이거. 태형아, 잘 할 수 있어? 등이 긴장된 게 뭐예요? 오열. 아, 진짜 자비 없다, 쟤. 야, 운이야 운이야. 야, 운이야. 자. 운이 형. 프리패스. 우리 주는 거지. 아, 주는 거예요? 와, 나이스. 형, 회복했다. 물론. 2, 2. 하트사진 뭡니까? 하나, 둘, 셋을 하면 팀은 모두가 서로 다른 하트를 만드셔야 해요. 아, 오케이. 오, 야 어렵네.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야, 이것도 살짝. 바로 갑니다, 자. 아, 이것도 사진이네. 이것도 살짝 눈치 게임 같은 거에요? 하나, 둘, 셋. 남준이 하트 맞아? 자, 사진 보세요. 아, 저 사각형이 어떻게 하트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야, 이게 어떻게 하나도 하트죠? 감봉이 판별. 오, 인정. 제가 안 조회해서 그래요. 야, 한 바퀴 돌기 힘들다. 샌디피티. 아,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우리 세명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가자. 정국 할까? 아니, 일단 다 해요. 셋. 너희랑 셋 하면 돼, 너희랑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오,와잘,워, read this round. 이거 이렇게까지 마음이 잘 통한단 말이야? 정말 감동적인 애. 형,님이 너무 오래 생 verbal tradition. estas 같은 방 오래 느꼈다?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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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을 이기라 상대팀을 이기라 0 0 7 8 아니면 돼 할게요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3 6 9 3 6 9 1 2 4 5 7 8 10 10 12 12 14 15 70 72 아니 이게 딜레이 지인다이가 3 6 9에서 리버브를 모르냐 리버브를 아이가의 직업병이 이건 리 공감 잠시만 이거 하나로 치우고 아 젖나요 저희가? 73부터 갈게요 준비 시작 74 75 77 80 87 1 3 2 3 4 어잡 지는거였네 야 너무 어영게 진거 아니냐? 정국이가 진거 정국이가 진거 몰랐다 정국이가 양심을 챙겨네 너무 자신있게 지더라고 마이너스 1 간식타임 간식? 1 2 2 3 2 2 3 4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제한시간 안에요? 제한시간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것 같은데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크초콜렛인가 보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민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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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민트 주고 그냥 먹으면 돼 이거 약먹드시면 민초 백적당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너무 맛있다 민초구나 아 영국에서 만들었다 했죠 하나씩 다 드셔야 됩니다 닦고 있어 지금 영치중이에요 진짜 라면 먹으면 안 닦을까 미리 닦을게요 저거는 다 드시면 되고요 초콜릿 하나씩 닦아줄 일은 없겠네 달아요?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두 개니까 그냥 하나 다 먹으면 되잖아 야 가위밥 준 사람 다 먹기 하자 오오오오 다 먹어요 안 되면 먹기 가위밥 이뻐 이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아프다 안 먹는 거예요 태연이가 다 먹는데 맛있대 그렇게 단가? 저 엄청 달어 소당 그냥 그냥 설탕이야 슈가 형은 워낙 음식을 잘 먹어서 엄청 달지 진짜 달아 먹는 줄 알아 난 포기할 거 같아 안 돼 포기할 거 같다고 하신다 아니 근데 포기했는데 일단 입에 넣어봐 일단 다섯 개야 하나 하나 넣어봐 짚고 먹을 거예요 약간 이 사탕을 깨서 만든 느낌이야 다 씻고 넣어봐 짚고 생길 때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진짜? 외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너 충분히 이기고 있어요 솔직히 머리 속에 있는 거 외쳐요 형도 안 하지마 오케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꼭 해야지 자 우리 차량과 갑니다 근데 진짜 입이 3 하나 둘 찬스의 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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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만복에 가겠습니다 만복에 가겠습니다 뭐가 좋을래 뭐가 좋을래 우리가 뺏어 오기 힘들었던 거 넌 세스 넌 세스 넌 세스 어려워 넌 세스 뺏자 형 근데 취직 생각보다 힘들다 지민이가 할 수 없어 너 가려고? 정구야 해 정구야 해 정구야 해 네 자신이 해 하나 뺏자 일단 정구야 해 몸으로 하는 건 정구야 해 나 살짝 긴장했었어 봐봐 준비 시작 공영도 있는데 와 얘는 뭐 머신이야 뭐야 총 쏘는 거 알지 와 기본퀸이네 진짜 정구야 오늘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 의사채가 좀 되던데 의사도 되는 거 같은데 정구야 총 쏴라 총 쏴라 정구야 아직 달려온다 정구야 안 이기다 정구야 전 helicopters 물리쳐라 46 counts 73 야 진짜 어렵다 대박이다 campaign 공영도To 4 4, 갑상 2. 아, 괜찮냐? 만복이 3. 아, 또 만복이야? 만복이의 늑대로 만복이 3. 만복이 3.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정국이 모른다, 정국이 모른다. 몰라, 이거? 응. 나 무료방에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몰랐는데. 그냥 이럴 때. 이 셋, 이 셋 해야 돼요. 이 셋, 이 셋 해야 돼요. 꾹 눌러요. 꾹 눌러요. 됐어요. 눌렀어. 준비, 10초. 준비, 시작. 아니, 아니. 빨리해, 빨리해요. 빨리해요. 그만. 오케이. 자, 넘겨. 24개. 오, 역시 안다. 야, 이거 잘해야겠다. 세영아, 세영아. 15개만 해. 자, 자, 셋. 시작. 빨래? 10개씩 1번째 지금. 자, 떨어졌어, 떨어졌어. 자, 자, 흔들어, 그냥 흔들어. 2, 2, 2. 2, 2, 2. 몇이야, 몇이야? 28. 28개. 28개. 자, 40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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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가 하면 되네. 10개, 11개. 11개. 도동호 선배님 다짐 한번 보여주세요. 다짐 갑시다, 다짐 갑시다. 다짐 갑시다, 다짐. 다짐, 다짐. 다짐을 해야지. 시작. 따라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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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해야지. 10초잖아. 됐어. 10초잖아. 아, 그렇구나. 그니까 우리 둘이 잘했어야 했는데, 앞에서. 몇이야? 30. 에이, 이거 어렵죠? 안 보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션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션이지. 2. 만보게. 우리 세면 하시다, 정국이 많이 힘들었어요. 오케이, 갈게요. 준비, 시작. 지민이가 했는데, 막 39개. 그럼 둘 때도 둘이 들어야지. 뭐가, 뭐가 둘. 그만. 5개. 몇 개야? 아, 힘들어. 52개인 줄 알았는데. 25개. 어. 15개만 더 하면 돼. 뭐야, 잠깐 올리는데 26개돼. 7개돼. 어디 할 거야, 어디 할 거야? 13개. 29개 됐어. 천천히 안 되지. 무슨 와칸다 보물 만지는 것처럼 소중하게 만지고 있죠? 일단 한. 딱 10개만 해라. 29개입니다. 빼는데? 소리나야지. 좋아? 5, 3, 4, 이렇게 써야 돼. 좀 더,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된다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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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이 정도면 딱 된 거 같아. 됐다고? 몇 개야? 안 됐을 거 같은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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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 36. 36. 36. 36. 37 36. 33. 36 そうですね, 대단해. знаешь, 한국의 연íve기자로 많이 가르쳐. 그런것 같チャンネル 빨리 가셨잖아요. 전 network Max ele 별사는 아무도 안해 아무도 안타는 거야? 아니 난 별때밖에 생각 안 났어 그래서 아씨 자 갑시다 여는 현실이 된다 어 찬세했다 화이팅이 왜 저 인마 쉬우고 못자 쉬우고 야 이런게 쉽긴 솔직히 훈민정은 텔레파시아는 훈민정 아니 먹었을 때 어려운거 비읍 티그 하나 둘 셋 봉태 방탄 봉투 오와worth 기모호는 느낌이었는데 갑니다 박상 1 2 3 그랬나 どなた 어떤 모양이 있는데 펜 안뜨고 한 번에 그 모양을 그려야지 태영이 잘하지 않냐가 태영이가 할거 Stephan 펜 드릴게요 저보다 태형이가 잘할 것 같아 자 연습 1분 동안 해보실 수 있어요 쉬운데? 쉬운데? 너무 쉽죠 아 아니다 나왔다 나왔어 자 다시요 지금 너무 기회 와주셨어요 1분이라고 1분이야 I love you 사랑한다는 유발밖에는 설마 잘하면 다 흰색 조이 담아 자 이제 하시죠 이제 투전하시면 됩니다 시작 각죽 이거 진짜 쉬워 그렇지 잘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쪽부터 빵을 먹으라니까요 형 씨 안쪽부터 빵을 먹으라 지금 마시면 마시면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갑니다 그럼 여기 높이지 않나 3 하나 둘 셋 세 카드 찬스 했다 아니 다 뺐잖아 나 하지 않아 한복 끓이기 이거 그대로 가도 됩니까? 일단 어디 먹을 거예요?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한복 끓이기 하죠 한복 끓이기 이거 자신있다니까 자신있다니까 한번 해볼래 아까 모양을 자신있다 일단 한복 끓이기 정국이 문자 한번 같이 1분 1분 정국이가 그럴게요 자 1분 아 이거 땀 나는데 이 점은 겹쳐도 돼 자 연습시간 1분입니다 아 이거 야 어려운데?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봐봐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됐네 그 어 그렇네 네 왜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위에 것만 해 오 야야야야 그럼 여기 안되네 어 이거였네 하나씩 비어 됐어? 자 아 틀렸다 동국아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냐 아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되더라고 아 여기서 여기서 가봐 자 여기서 가봐 자 여기서 가봐 자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이미 여기 그게 됐잖아 아니 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네 이거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1 1 4글자 퀴즈 오케이 자 뺏습니다 어 잠깐만 뭐 뺏으려면 뭘 해야 되잖아 네팔의 수도 하나 둘 셋 카토랑도 자 끝 여러분 4글자 퀴즈 마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알았어? 아 5글자 퀴즈 알죠 갑시다 자 4글자 퀴즈 두 문제 맞으셔야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일단 형하고 형이 먼저 해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1, 2, 3, 4개야? 1, 2, 3, 4개야? 1, 2, 3, 5개야? 형이 맞히면 저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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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할래? 나? 어 비형 도전해 내가 할 수 있어 지정 먼저 할 수 있어 1, 2, 3 시스 와 1, 2, 3 4종 이야 씨 뺏겼네 아 너무 쉽지 이게 쉽다 3개 4개 4개 BTS 찾기 뭐야? BTS 찾기? BTS 찾기 뭐죠? BTS 찾기? BTS 찾기 뭐죠? BTS 찾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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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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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더 힘이긴 한가 보다 진짜 바로 가긴 가는데 절대로 내려올게 아니라 절대로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냥 저럴 가는데 enseñ umbrella 드리 Syria 국화 3개 3개 침 침